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얼리 촬영을 위한 작은 스튜디오 같은 개념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번에는 턴테이블과 실내 미니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홀수밴누 주얼리 촬영 소프트 동이에요 세트 상품으로 바닥 아크릴판 SDF50이 있는데요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바닥 아크릴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투명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투명 색상이 있습니다 특히 블랙 색상은 바닥에 비춰지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화이트나 투명 색깔은 깔끔한 느낌을 주로 활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글씨는 보호 필름이기 때문에 벗기면 없어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주얼리 촬영 소프트 돔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구멍으로 카메라 렌즈를 넣어서 촬영하는 방식이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잡광 제거도 할 수 있고 빛이 균일하게 들어가서 제품 촬영 때 상당히 용이하실 거예요 이 제품이 지금 SLR샵 건대점에 입고되어 있고요 이 제품 구매는 SLR샵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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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